전라북도는 원활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도보건당국은 정부의 계획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맞춰 오는 23일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인프라는 확충하되 재유행에 대비한 필수병상은 유지하는 단계적 조정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2곳을 축소해 27곳을 운영합니다. 또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도 관리기관과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와 전화상담 운영을 확대하는 등 동네 병의원을 통한 대면 진료는 강화할 계획입니다.